가끔 카리스마 있는 남성미가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카리스마. 그래 아까처럼. 카리스마. 그래 아까처럼. 좋아! 이거야말로, 이거야말로 돼지 폭력 아니야? 좋아! 이건 폭력 그냥. 폭력. 언어, 언어폭력. 아니 뜯고 잡지 말라고. 오령. 오령, 오령. 뭐 저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저를 만나면 주로 이제 처져있고 누워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그렇게 그런 모습을 주로 보다가. 그리고 먹는 것도 너무 깨짝깨짝 먹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여주다가 갑자기 뭔가 예를 들면 가구조립 이런 걸 내가 하는데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너무 전문적으로 해. 어. 막 해갖고 딱 하고 하는데 핏줄이 막 쓰고 해. 뭐 지금 거둔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거둔 있거든요. 그래서. 했어. 했어. 있겠지. 있어, 있어, 있어. 어. 얘는 떨어지겠어. 이거 한찍 떨어져. 아, 근데. 어. 맑다, 얇고. 얘 지금 주먹질 한 거야. 다 얇고.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카리스마 있어. 얘 근데 주먹 날릴 때 안 보이더라고. 손이. 너무 얇아서 그래. 너 이수식이 막 이렇게 보이냐? 이수식이 빨리 해봐. 잘 안 봐봐. 내가 모서리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야. 내가 모서리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한테 이러고 있으면 이 사람이야. 오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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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있으면 야 너 모서리 옆에 앉는 거 아니야. 아 무서워. 조각 칼로 깎아놓은 거 같아. 저는 와이프가 그 벌레 잡는 거에 약간 그게 있어요. 아 벌레 잡는 거에? 예를 들면 다큐벌레 손으로 잡는 거 보고 약간. 손으로 잡는 거? 아니 왜냐면 급하잖아요. 휴지를 찾으러 갈 시간이 어딨어. 아 한 번 같이 있는데 그 왜 그 돈벌레라 그러나? 다리 많은 거 맞아 맞아 맞아. 그게 진짜 이만한 게. 에이. 그거는 진해. 에이. 진해 진해. 에이. 그건 진해. 목벌레가 무슨 이만해. 그거 안 되는 이만한 거 딱. 이만한 게. 네 이만한 거지. 나왔어요 나왔어요 나왔어요. 빨라 빨라 빨라. 그때 만나고 있던 친구가 벌레를 너무 무서워하는데 중요한 건 제가 더 싫어요. 근데. 내가 이 친구를 너무 좋아하니까 정말 그때 많이 안 친했을 때거든요.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아무렇지도 않게 휴지를 들고. 우와. 우와. 땀이 여기. 땀이 여기. 땀이 여기. 땀이 막.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더 있어 보이려고. 맞아. 근데 그거에 엄청 약간. 노력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노력. 네. 수소들을 위한.